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안방 욕조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문학경기장역으로 자차 5분 거리, 문학IC 신입에 5분, 남동IC 신입에 10분이 소요됩니다.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문학경기장을 비롯해 다양한 공원, 편의점, 카페 등이 인접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전실에는 전신거울 도어가 달린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소 등 스위치는 실내의 중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확보된 깨끗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선보이는 거실입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공간감이 확보되었으며 LG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튼튼함과 고급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에 광폭 강마루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디귿자형 주방가구 설치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여유있는 조리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수납환경도 함께 제공합니다. 주방 옆으로는 넓은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한편에는 붓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욕실도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안방은 전반적으로 편리한 요소가 가득합니다.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에 쉽습니다. 넓은 면적을 가진 안방 베란다도 제공되고 있으며 드레스룸도 공간이 매우 넓고 안방 욕실도 제공됩니다. 욕실에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제공되는 두 개의 서브룸도 확보되어 있으며 두 번째 방에는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넓고 심플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주차 공간은 필로티 자주식 주차장으로 최대 수 대비 100%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